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스트리트 댄스 탐방기가 공개됐습니다. 제이홉은 오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,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다큐멘토리 시리즈 호프 온 더 스트리트를 공개했습니다. 제이홉은 영상에서 결국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게 어떤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며 그 결과는 무조건 춤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다큐멘토리는 팟핑, 로킹, 하우스, 힙합 등 장르로 이어지는 댄스 탐방 시리즈로 일본 오사카, 한국 서울, 프랑스 파리, 미국 뉴욕 등지를 돌며 스트리트 댄서들을 만나 교감하는 내용이며 6회차로 구성됐습니다.